자, 스피님 채비 보여주시겠다고요? 예, 낚시는 이론편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상세한 거는요 어정별 마스터편을 제가 또 찍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최 대표와 함께라면 정말 쉽게 낚시 배울 수 있다는 컨셉으로 찍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한 거는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누어라고 하셨죠 누어 애깅떼입니다 애깅떼에 뭐 애깅떼는 아시다시피 합수하출에 FG노트 또는요 노트법 써서 마지막에 애기를 다는데 그냥 한치 애기는 주의하실 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치는 3호 많이 써요 이보다 좀 작은 거 쓴다 이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액션법이 좀 달라요 무늬어종은 너무 화려한 건 잘 안 붙거든요 근데 한치는 지금 보시는 이런 화려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한치는 회우성어종이라 군집해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남이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려해서 눈에 잘 뜨면 그냥 붙어요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늬랑은 다르게 그래서 한치를 할 때는 이렇게 화려한 걸 써라 그래서 한치를 할 때는 이렇게 화려한 걸 써라 다만 애기의 호수는 3호 쓰시면 된다는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액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던지고 수심을 절반에서 항상 운용하셔야 돼요 무늬어종은 바닥을 찍고 위로 올렸다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액션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치는 수심이 한 6m다 그러면 3m 정도 내려갔을 때 액션을 올리면서 그 중층을 하시면 되고 특별한 액션보다는 릴링 릴을 감는 동작에도 와서 딱 붙으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원투찌를 이용해서 한 1.5에서 3호 정도 부르게 되는 원투찌와 원투 낚싯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링이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원투 낚싯대예요 보통 2.5호 때 뒤로 갈수록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2.5호서부터는 거의 원투 때라고 해요 이렇게 가이드링이 크죠 줄이 잘 빠져나가게 이런 원투 때에다가 체비를 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다 살아있는 전갱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데요 작죠 바늘이 그래서 한치는 이런 걸로도 잡혀요 생백기 체비로 근데 보통은 이걸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한 채 한 마리 잡겠다고 전갱이 살려서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한치를 이런 요만한 거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잡아가지고 여기다 등깨기나 아니면 이렇게 깨버려요 그냥 그럼 이거 뜯어먹다가 자동으로 걸리게 그래서 한치 생백기 또는 전갱이 죽어있는 걸로 끼는 이런 체비를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삼봉을 이용한 낚시를 많이 하죠 삼봉 제가 한치 편에서 아까 이론 편에서 말씀드린 거죠 삼봉 한치를 잡는 루어를 삼봉이라고 하는데 그럼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철사를 막 감는 거 나오죠 뒤에 실제로 철사가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루어에 그리고 뒤에는 약간 뾰족뾰족 침이 나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핫공치가 거기 딱 박혔을 때 잘 안 빠지라고 침했죠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나 끊어볼까요 삼봉은 똑같습니다 원투형 쥐에 하되 이렇게 삼봉이라는 루어를 껴서 얘를 풀고 철사를 이렇게 풀르고요 한치를 잡을 때 여기 삼봉이라는 루어인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이거는 이제 마른 핫공치거든요 근데 조미된 핫공치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그대로 조미 안 하고 말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비늘이 살아있거든요 비늘이 근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오시면 당근에 팝니다 가끔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당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서 철사로 감은 다음에 얘를 띄워서 파도에 이렇게 울렁을 하면 한치가 이렇게 붙는 거죠 철사로 이렇게 핫공치를 둘 둘 둘 감아요 감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삼봉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제일 유명한 삼봉은 회사는 요조리 라는 회사예요 아주 삼봉으로만 유명합니다 요조리는 저는 삼봉은 그냥 요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야마시따 애기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거든요 야마시따 애기도 거기에 뭐 경쟁이 붙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왜 다 일본 걸까요? 일본이 낚시에 대한 거는 그냥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거나 제품이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일본 인구의 대부분이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가 세계 피싱박람회가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제가 오사카하고 후쿠오카를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내려서 모든 인구가 한 방향을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 같은 또는 일산에 있는 킨덱스 같은 데서 하거든요 근데 내렸어요 지하철을 지하철 타고 저도 갔으니까 근데 내려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가길래 설마 저 사람들이 다 박람회를 다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는 이유가 전국민이 다 낚시를 사 남녀노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전하이 또래 피디님 또는 젊은 층으로 좀 옮겨가는 정도잖아요 거기는 애기 어르신 다 낚시예요 그래서 제가 박람회를 갔다 거기 박람회 가고 우리나라 피싱박람회 몇 번 갔거든요 안 가요 잘 그 정도로 규모도 다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개발하고 또 재밌는 거는 무슨 이렇게 비이커가 있어가지고 불 불 끓는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박람회 저기 불 불 끓고 막 불이 막 발광이 막 형광색이 있고 그거더라고요 이거 개발해서 지버둥이나 이런 형광색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봉이라는 거 요조리나 야마시타 거 쓰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게 나쁘진 않는데 그냥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피싱킹에서 나온 건데 뭐 이렇게 다리가 쓴 것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애깅 때도 쓰는데 좀 희한하죠 형광색이에요 그래서 루어는 자기가 많이 써보면 되는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한치는 이런 섬세한 모양 무늬호장이랑 다르게 섬세하지 않다 그냥 한치가 있다면 모르는 이제 처음 하시는 PD님도 던져가지고 특별한 액션이나 기술 없이 그냥 줄줄줄 감기만 해도 중층만 해도 그냥 탁 붙는다 익기만 하면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이거는 선상용 이건 또 달라요 똑같은 한치인데 선상에 쓰는 한치 뭐 이런 용이고 애깅을 하셔도 되고 요게 2.5인데 요런 얘기도 잘 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 그리고 한치 원투에는요 집어등을 써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배가 아니잖아요 배가 아니니까 이 낚싯대에다가 이 집어등 반짝반짝하는 집어등을 데려서 집어를 시켜서 거기에 달려 붙어 넣어서 이 밑에 달려있는 산봉에 감겨있는 그 핫공치를 먹는 거죠 플랑크톤이 글루어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첫 번째로 한치 낚시는요 이 찌를 엄청 밝은 걸 열어서 한치 낚시는 핵심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전기 아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에 두 개 합쳐서 천 원 하나에 천 원이거든요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거 두 개 그러면 한 이틀 써요 이거 아끼지 마시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한치 낚시 할 적에 이걸 딱 켜세요 불을 밝게 엄청 해놓고 얘가 집어가 됩니다 이 등 자체가 집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몰려둔 고기가 그 밑에 밑에 목줄에다가 이런 양방향이거든요 반짝이가 반짝반짝하면 이게 집어등이거든요 이런 집어등을 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벌레가 꼬일 것이고 그걸 잡아먹으러 전갱이가 오면 그 전갱이가 몰리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한치가 왔다가 이 산봉에 감겨져 있는 핫공치가 딱 붙어가지고 막 뜯어먹다가 그래서 한치는 급하지 않아요 뭐 뱅에돔처럼 팍 이렇게 참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참 뜯어먹고 있으면 그때 늦게 가다가 뭐 소변 보고 왔다가도 어 이거 한치 물에 들어가 있네 또 옆으로 막 질질 끌고 가요 한치는 횡으로 가잖아요 한치는 물고기처럼 안 움직이니까 찌가 옆으로 둥둥 떠갑니다 이렇게 그럼 한치가 붙은 거예요 그럼 천천히 채도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어등의 종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또 무지개 등도 있습니다 무지개 등 오색 등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의 색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징어 색을 쓰기도 하고 다만 핵심은 이렇게 뚱뚱한 게 있고 집어등도 이렇게 얇은 게 있잖아요 뚱뚱한 건 조류가 없을 때 쓰면 좋아요 얘도 조류를 타니까 한치도 조류가 흘러야 됩니다 움직여야 해서 채비가 약간 사성으로 기울어져야 한치도 붙지 땡 조류도 안 가고 엉뚱한 데 집어던져가지고 그냥 산봉이 이렇게 딱 일자로 서 있으면 얘는 안 붙습니다 조류가 흘러는데 던져서 이게 찌가 끌고 가면 얘가 이렇게 딸리거나 너울이 쳐서 움직여야 한치가 붙는다는 거 자 오늘도 최프로만 따라하면 여자친구와 한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마음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보자 분이 가까운 바로 앞에 있는 포구에 나가서 제주도에 입도 하셨을 경우 또는 한달살이 하실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4년 한치가 얼마 전에 제가 애기구를 한번 잡았습니다 자 올해 첫 한치입니다 올해 첫 번째 한치입니다 첫 번째 한치 이제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설명 들으시고 즐겁고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도 과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어정별 프로젝트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한치 그러니까 애기를 쓰는 부분 집어 등의 역할 정말 상세하게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정도로 끝내시고 심화 편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어정별 프로젝트 최프로가 함께하는 어정별 프로젝트 꼭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들어주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